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이는 가정보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은 기술이 집을 보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. 이 장치는 초인종, 보안 카메라 및 인터콤 시스템을 하나로 결합한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입니다.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은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모든 문에서 멋지게 보입니다. 이 장치에는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선명하고 고품질로 볼 수 있는 HD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카메라에는 166도 광각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 문 앞과 주변 지역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카메라의 야간 투시 기능을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방문객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의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는 홈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기능입니다. 이를 통해 직장에 있든 휴가 중이든 단순히 소파에 앉아있던 원격으로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장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도 함께 제공됩니다. 이 앱을 사용하면 집을 모니터링하고 라이브 비디오 피드를 보고 집에 오는 사람과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앱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탐색하기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의 또 다른 뛰어난 기능은 동작 감지 기술입니다. 이 장치는 고급 모션 센서를 사용하여 누군가 문 앞에 있는지 감지합니다. 즉, 누군가 집에 오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. 이 기능은 집을 비운 동안 집을 모니터링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.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은 또한 양방향 오디오를 제공하여 문을 여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특히 집에 배달 파트너가 오는 사람이나 문을 열지 않고 방문자와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합니다. 오디오가 수정처럼 맑아서 명확하게 듣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설치가 쉽다는 것입니다. 복잡한 배선 없이 장치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즉, 전문 설치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치를 즉시 가동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모 스마트홈 비디오 초인종은 가정 보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. 이 장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동작 감지, 양방향 오디오 및 원격 액세스를 포함한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설치가 쉽고 사용자 친화적인 앱으로 가정 보안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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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